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의사로서 개나 고양이들의 치과적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수의사 김구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개고양이들의 치과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고양이들의 치과치료 같은 경우는 다른 치료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치과치료는 조금 복잡한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데 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첫 번째는 기본적인 구간검사와 보호자님과의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신마취를 치과치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99%의 경우에 전신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하는 마취전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은 전신마취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뭐 구간에 엑세일을 찍는다든지 이런 검사도 같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치과치료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차 구간검사 같은 경우에는 젊은자가 진행이 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진료들과 마찬가지로 보호자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겠죠.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입안을 이렇게 확인도 하고 필요한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이제 마취전 검사가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전신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취전에 검사를 하게 되겠죠. 마취전 검사는 대부분 다른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건강검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검사 가슴 쪽 엑스레이를 찍게 되겠죠. 가슴 쪽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뭔가 특별한 문제가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게 되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혈액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장님, 보호자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혈액을 채취를 해서 기계에 넣어가지고 뭐 얘들의 환축에 간 기능이었던지 콩팥 기능이었던지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확인을 하게 되겠고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가슴 쪽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게 됩니다. 가슴 쪽 엑스레이를 찍어서 심장의 모양은 어떤지 그 다음 폐의 상태는 어떤지 기관제의 형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마취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뭔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환축이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추가의 검사가 필요하기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추가의 검사는 이렇게 이제 심장 쪽을 초음파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만 CT를 찍는다든지 뭐 이런 검사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다행히 이제 큰 문제가 없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스텝은 전신 마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의 스텝들이 붙어서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애를 안정적인 마취를 마취에 도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명이 앉아서 붙어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기관제 삭관을 하고 센서를 달고 약물을 투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정해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마취 시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치과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긴 시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위에 카운터를 두고 마취 진행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봐가면서 이제 치과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취가 안정이 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치과에 관련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른 치료들과 마찬가지로 치과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엑스레일을 찍는 겁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촬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해보셨겠지만 치과 가서 이렇게 일반 전체를 이렇게 한 장에 쭉 볼 수 있는 촬영을 하지만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그렇게 사람들 같이 이렇게 아주 좋은 화면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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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엑스레일을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밀한 입안의 검사를 확인하게 되겠죠. 구강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위에 쪽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앞쪽 턱 사진이 됩니다. 앞쪽 턱 사진이 되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위의 쪽 뒤쪽에 어금니 쪽 사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 사진들을 쭉 찍어서 치아 하나하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못 움직이니까 그죠. 입안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자세히 정밀하게 확인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석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빨이 부러지는 데는 없는지 색깔이 변한 데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잇몸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빙 테스트라고 해서 잇몸과 치아 사이에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런 걸 이렇게 개별 치아 하나하나마다 다 체크를 해서 그게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이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 기록을 다 차트지에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을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얘한테는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저희 치과에 동물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들로는 스케일링이라든지 발치 아니면 신경치료 크라운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과하고 똑같죠. 사람 치과하고 똑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써서 치료를 하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모습들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울트라소닉 스케일러 초음파 스케일러를 통해서 이제 치석들을 제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뭐 검사를 했는데 뭐 뿌리도 있다든지 너무 많이 썩었다든지 치주가 너무 문제가 있다든지 발치 밖에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발치를 이빨을 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치아가 부러졌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를 살리는 이런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아주 손상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라운을 씌워서 살리는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치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치과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보호자님들과 상담을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오늘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집에 가, 데리고 가셔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 뭐 밥은 언제 먹으셔야 되고 안정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은 어떤 식으로 먹이셔야 되고 어떤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상담을 하고 기본적인 치과처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